안녕하세요 연세각티넌치과 원장 치주과 전문의 연재영입니다 연세각티넌치과 원장 치주과 전문의 연재영입니다 해당 부위에 치아를 다시 넣기 위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임플란트 주의염이 있어서 근골뼈가 약간 소실된 양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제거하고 바로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임공뼈가 많이 소실된 경우에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6개월을 기다려서 뼈의식을 해서 기초공사를 한 다음에 임플란트 재수술을 받으셔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치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각티넌치과 원장 연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